1990년대 이전의 글로벌 자본주의와 1990년대 이후의 글로벌 자본주의는 완전히 다른 자본주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 GDP 대비 교육 비중의 추이를 봤었는데요. 1970년대 초중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대체로 교육 비중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세계 금융기가 있던 2008년, 2009년, 2010년경까지 교육량이 쭉 올라가는 것을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과정은 가만히 있는데 올라간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거의 한 30% 언저리에서 50% 언저리까지 쭉 올라갔는데요. 전 세계 GDP 대비 교육 비중의 추이가 도대체 왜 90년대 초중반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교육 비중이 쭉 올라가게 된 걸까. 이거를 아는 것이 어떤 원인의 원인, 에너지를 알고 그 에너지를 이해할 때 앞으로의 변화도 우리가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전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지난 1990년대를 전후한 글로벌 자본주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세계화 측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89년도에 동독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1990년 그해 12월에, 89년 12월에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세계사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1990년에 동유럽에 있는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등 그런 나라들이 붕괴된 거죠. 역시 같은 자유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 시위라든가 자유화 시위를 해가지고 정권이 붕괴되는 거이자 동시에 야, 우리 이제 공산주의 그만하자라는 일이 벌어졌고 그 바람이 91년도에는 소련이라는 나라, 지금 우리는 러시아라고 표현하죠. 러시아가 그때까지는 소련이라는 말이었고 소련의 공식 명칭은 소비에트 연방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1991년 12월 25일 날 정식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흐름으로 중국에서는 1992년 본격적인 개혁개방 시작이 기존의 개혁개방과 다른 1978년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은 그때 덩샤오픽이 실권을 잡게 되는데요. 그때 개혁개방은 그때 시작되지만 농촌개혁 중심의 개혁개방이었는데 1992년, 1992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수출중심 공업화 노선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거는 1989년도에 있었던 천안문 시위. 그런데 개혁개방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천안문 시위가 벌어졌지만 89년, 90년, 91년에 동독, 동유럽,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개혁개방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했던 사람도 어? 우리도 저런 정치적인 격변을 휘말리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개혁개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던 세계 인구가 20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 나라들이 자본주의 세계화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 이전의 세계 자본주의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3분의 1만 자본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아시아 몇 나라,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이런 정도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만 자본주의를 하다가 1990년 초반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붕괴가 되고 몰락을 하면서 어?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 세계화에 합류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한 덩어리 자본주의가 더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 그리고 세계화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80년대부터 초반부터 축적되었던 기술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ICT 혁명,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라지, 정보, 기술 혁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술의 변화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엄청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정보 저장 능력,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도 한 2, 3년마다 2배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 핸드폰은 그때는 없었지만 그런 전신전화, 그 다음에 항공기술, 그 다음에 기술 대산하는 방식, 전기통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공 분야와 전기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우편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벌어집니다. 아마 좀 우리가 연식이 되시는 분은 10년, 20년 전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값식이랑 최근의 비행기 값이 심지어 비슷하거나 더 저렴해진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생각하시면 맨날에는 국제전화 한 번 한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에는 아이고 국제전화 돈 많이 나오니까 금방 끊어야 돼 라면서 바들바들 하면서 국제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로 국제전화하는 것도 엄청 많아졌죠. 그런 게 이제 ICT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ICT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권의 붕괴와 맞물려가지고 여러 공장을 이전하게 된다든가 적절하게 어떤 공장을 관리하면서도 자국에 있는 공장 관리 방법을 어떤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로 하면서도 별 지장이 없게 되는 그런 기술적 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국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90년대 이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을 했거든요.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맹주 또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맹주 역할을 했고 큰형님 역할을 했죠.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 또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계획 경제를 했었어요. 계획 경제는 보통 국가 안에서 다 경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저 나라한테 먹히면 어떡해. 자본주의에 사는 많은 나라들은 사회주의에 뭔가 위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돼버리면 어떡해. 거꾸로 야, 우리가 미국한테 먹히면 어떡해.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있었다고 치면 안보 문제가 엄청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유일한 세계 대빵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국이 유일한 핵이모니를 갖는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지대를 만드는 거에 엄청난 에너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질서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해서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ICT 혁명에 기반한 기술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세 번째는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미국이 세계 대빵, 대빵 오브 대빵.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국 유일 핵이모니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제국의 변화.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의 변화, 세계 기술의 변화, 세계 정치의 변화. 이 세 가지 사건이 90년대 초반을 전후한 시점에 동시에 만들어졌고 이것의 연장으로 1995년도에는 세계무역기구 WTO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그 전까지는 가트 체제라고 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혁정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회의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도쿄 라운드, 우르가이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이런 식인데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다음 데는 상설기구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더 활발하게 촉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동력, 세계와 기술의 변화, 제국 질서의 변화가 맞물려서 19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는 그 이전의 자본주의와 다른 완전히 다른 30년간의 자본주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